아우게가 다음달 1일 고성능 중형 세단 S6 TDI와 사도어 스포트백 S7 TDI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해당 모델들은 3.0m B6 TDI 엔진과 8단 T-TRO닉 변속기를 탑재해 일상에서도 고성능 퍼포먼스와 역동적인 주행을 즐길 수 있다. 26일 아우디 코리아에 따르면 먼저 S6 TDI는 아우디 A6 세단의 고성능 버전으로 다이나믹한 시그널이 포함된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및 서라운드 뷰 디스플레이, 듀얼 터치 스크린의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및 MMI 터치 리스폰스,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등 향상된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더해 최적의 드라이빙 환경을 재. 파워 트레인은 3.0m B6 디젤 직분사 터보 차저 엔진 및 8단 T-TRO닉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 출력 350마력, 최대 토크 71. 38kg. M의 강력한 힘을 자랑하며 아우디 보유의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인 과트로를 적용하여 아우디만의 다이내믹하고 안정감 있는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최고 속도는 250kmh, 정지상태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은 반 5.0초로 민첩하고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11.4이다. 여기에 차량과 힐에 장착된 센서들을 이용해 차량의 주행 상황과 노면 상태에 따라 댐퍼의 강약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전자식 댐핑 컨트롤, 일렉트라닉 댐퍼 컨트롤이 적용되어 고속에서는 안정성을, 저속에서는 편안함을 선사한다. S6 TDI는 차량 전면 그릴 및 범퍼와 차량 후면에 S6 배즈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파노라믹 설루프와 아틱 범퍼, 그릴 및 딘도우 몰딩에 적용된 블랙 패키지가 스포티한 느낌을 선사한다. 홀딩, 열선, 눈부심 방지 및 메모리 기능이 포함된 사이드미러는 알루미늄으로 마감됐다. 후면에는 S모델 라인에만 적용되는 디퓨저에 블랙 트림이 테일파이프 4개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다이네믹한 시그널이 장착된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스코어와 LED 테일라이트 스코어는 일반 LED보다 높은 밝기로 촘촘하게 배열된 광선을 통해 보다 넓은 가시 범위를 자랑하며, 다이네믹한 시그널이 적용된 LED 테일라이트는 일렬로 늘어선 LED 라이트가 보다 높은 시인성으로 안전한 드라이빙을 돕는다. 운전석의 시프트 패들이 적용된 디컷다 기능 가죽 스티어링 휠과 S 엠블럼이 새겨진 발코나, 가죽의 S 스포츠 시트는 아우디의 스포티하고 선도적인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전 세대 대비 늘어난 전장과 휠 베이스 길이 덕분에 보다 여유로운 앞뒤 좌석 헤드룸과 동급 경쟁 모델 대비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한다. 이 밖에도 레드 킬리퍼가 적용된 21인치 오더블 암 스타일 휠이 역동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외부로부터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어쿠스틱 글라스, 와이퍼 블레이드 방향에 따라, 물이 분사되어 보다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는 어댑티브, 윈드쉴드 와이퍼, 헤드라이트 워셔 등이 탑재되어 주행 안전성을 개선했다. 함께 출시된 S7TDI는 고성능 프리미엄 사도어 스포트백 모델로 다이내믹 턴 시그널 및 레이저 라이트를 포함한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다이내믹 턴 시그널을 포함한 LED 테일라이트, 하차 경고 시스템, 핵틱 피드백이 적용된 듀얼 터치 스크린의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및 MMI 터치 비스포스 등 최대 토크 71.38kg, M의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 소요시간은 5.1초, 최고 속도는 250kmh,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12. 운전석의 시프트 패들이 적용된 디컷다 기능 가죽 스티어링 휠과 S 엠블럼이 새겨진 발코나, 가죽 E-S 스포츠 시트는 아우디의 스포티한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아우디 S6 TDI의 가격은 1억 8백만원, 아우디 S7 TDI의 가격은 1억 1천 8백만원이다. 0이다. 이와 함께, 사륜 구동 파트로 시스템이 최적의 동력을 내 바퀴로 전달하며 높은 수준의 안정감을 자랑하고, 차량과 휠에 장착된 센서들을 이용해 차량의 주행 상황과 노면 상태에 따라 댐퍼의 강약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전자식 댐핑 컨트롤을 적용했다. 차량 전면부는 그릴과 차량 후면에 S7 배치를 기본으로 적용해 기본 모델과 차별점을 두었으며, 파노라믹 설루프와 앞뒤 범퍼, 그릴 및 딘도우 몰딩에 적용된 블랙 패키지가 스포티한 느낌을 선사한다. 폴딩, 열선, 눈부심 방지 및 메모리 기능이 포함된 사이드 미러는 알루미늄으로 마감되었다. 후방에는 범퍼 양측에 자리한 널찍한 공기 흡입구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레이저 라이트가 탑재된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스쿠어와 LED 테일라이트 스쿠어는 일반 LED보다 높은 밝기로 촘촘하게 배열된 광선을 통해 보다 넓은 가시 범위를 자랑하며 다이내믹턴. 특히, 앞뒤 좌석에 열선이 장착된 발코나 가죽 S 스포트 시트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편안한 주행 환경을 선사한과 동시에 마름모 모양으로 포인트 새겨진 시트가 차량 실내에 한층 더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밖에도 레드 캘리퍼가 적용된 21인치 5V 스포크 스타 스타일 휠이 아우디 S7의 역동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이중 접합방은 글라스로 외부로부터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어쿠스틱 글라스, 와이퍼 블레이드 방향에 따라 물이 분사되어 보다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는 어댑티브, 윈드쉴드 와이퍼, 헤드라이트 워셔 등이 탑재되어 주행 안전성을 개선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